한글자막 by 한효정 떠나다 보면은 어서 말을 해 본 적 없는 거리 거리마다 말 못하는 사람들뿐이야 엉망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부회할 것을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부회할 것을 간다 한마디 그저 또 말을 못하네 떠나다 보면은 50분기만 그저 또 말을 못하네 떠나다 보면은 웃어 말을 해 안쪽 없는 거리 거리마다 말 못하는 사람들뿐이야 견만추고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부회할 것을 간다 한마디 그저 또 말을 못하네 또는 파악한 구경이 구경이 흥흥흥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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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서 말 못하는 생각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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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